출발 전 기분이 어떠신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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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소리야? 너무 좋아요 들어오시게봄짜라 어 아주 극진한 대우가 맘에 드는구만 알겠네 알겠네 수경이가 유럽에서 사봐줘 귀여운 뷰러 잘하겠네 비즈닝 디즈닝 나 이걸로 사던 얘기야겠어 도착했다 아이 들어갔어 일본에 온 게 실감이 나? 안 나요 아직 이걸 봐도 일본에 온 게 실감이 안 나? 언제 갔다니까요? 그냥 지금 지하철 타러 가는 거 같아 어 나 이거 뭐? 이거? 이거 내가 대빵 터트렸잖아 아니 틱 하고 땄는데 와 이러고 버피를 졸라 막 내려오지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미니스톱이 있나요? 미니스톱은 그쪽으로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스퀘이 라인의 한 명이에요 스퀘이 라인은 지하입니다 야 난 너무 믿고 있는다 너 진짜 쟤시이 아 잘 뽑아야 돼 키싸고 야 근데 여기 편의점에도 뭐가 많아 그러게 근데 너가 사려고 했던 건 뭐야 쟤? 나 이거 컴버지 컴버지? 딱 하나 남았네 얘 이름이 볼임 볼 안내 말씀 드리기 다 에이 한국말 너무 좋죠? 전멸샵도 보여줘 이제 우린 아키하바로 갈 거야 아 나 좀 배고픈 거 같아 이거 집 맡기고 밥을 먹자 아 좋아 호텔에 도착 일로 와봐 따단 우와 너 이거 때문에 온 거야? 아니 있는지 몰랐음 진짜 아키하바로 도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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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나 진짜 행복하다 라디오랑 바로 옆이네 대박이다 야 중고 도시들 진짜 많다 대박이다 아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야 이거 야 이거 이모아 자식 싫어 이거 생매추 3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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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끝났네 야 진짜 귀엽다 맥주 정말 맛있고 맛있다 더 먹겠습니다 수경이 오늘 목표 있어? 내 목표? 어 굿츠 말이야 나는 건담 티셔츠랑 치루아마다 피규어나 아니면 메이브 카페 아 좋아 아미아미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미아미 가고 싶어서 갔는데 살 게 별로 없었다 여긴 뭐야? 나 진짜 가고 싶어 알았어 진짜 진짜 야박하다 굿츠 잘 안 먹는 거야? 진짜 재밌다 난 샀지 08소대 극장 찬 난 솔직히 살까날까 고민했거든? 찬만 얼마? 사마라 하다가 시로가 딱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안 살 거야? 어쩔 수 없지 사야지 라디오의 난 야 진짜 내가 미쿠 좋아했으면 환장했겠다 미쿠는 이쁜게 많이 나와 대박 시원 선글라스 제가 뭐 쏠게요 오 씨 진짜 비싸다 케이스가 이거 이거 진다 너무 멋있다 세상에 오타쿠들 많은 것 같아 진짜 온 세계에 오타쿠들이 여기 다 모으는데 700여 이런 거 많다 근데 약간 진짜 좀 비싸 그래가지고 싼 데가 있을 것 같아 표정이 뭔가 중2병 아님? 아 저건 뭐지? 저거 저 샤워 저거 대박 귀여워 근데 이거 뭔지 제대로는 모르겠거든? 아 귀여워 이거 귀여워서 샀어 그니까 진짜 너무 귀엽다 이혼이너도 진짜 귀엽다 아 됐겠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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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진짜 나 가위보기 짱나 바삭 고양이 발바닥 컬러 아 귀여워 컬러 세트 별게 다 있다잉 내 학창시절을 책임져준 암호 귀여워 야 진짜 너무 귀여워 야 이거 근데 진짜 갖고 싶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됐다 대박 곯고래 kat 골고래 땅땅재 어우 추워 특혜아 다 엇 잠깐만 이제 저기 전층이 다 그거였어 야 진짜루? 어 저긴 진짜 중고만점 우와 다 멋있다 진짜 보물이다 진짜로 나 이거 너무 구하고 싶었거든 나 맨날 이베이 뒤져가지고 집도로 사고 막 이지라고 했는데 아 진짜 미친거 아냐? 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지갑이 다 털렸다 진짜 재밌다 아니 나 이거 사는데 어떻게 막 뭐라 뭐라 일본어로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래가지고 에? 쏘리? 이러니까 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아 진짜? 나도 모르게 한국분이세요? 한국사람이었어? 한국사람이었어 대박 이제 또 뭔가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거 있으면 들어가보자고 회사사람들 뿌릴 선물 서건 유니콘 신안주 람바라주스 비호도 있다 대박 삼완이랑 다 있네 안살라 그랬는데 삼완 사야되나? 대박 이뻐 엄청 비싸 이건 마크로스 40주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옷 이렇게 갈아입힐 수가 있나 봐 알다 너무 피곤해 죽겠다 진짜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 부르다 어제 완전 기절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못 찍고 오늘은 이튿날 아침입니다 어제 뭘 했냐면 아키아바라 도착해서 호텔에다가 집 놓고 이제 막 친구랑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중고도 아니고 완전 세고입니다 08수대 밀러 리포트 블루레이판이에요 제가 뭐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실은 자막이 필요하기는 한데 공부할 겸 겸 겸사겸사 소장용의 의미로다가 하나 사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얼마였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소장할 건데 그쵸? 이거를 사고 라디오 회관으로 갑니다 층이 그냥 복합 덕질 성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우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지원병사랑 연방병사예요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디오라마도 들어있고 이거는 나중에 디오라마를 만들 때나 아니면 따로 뭐 전시를 해둘 땐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어제 산 게 진짜 많은데 제가 지금 딱 나가봐야 돼가지고 어휴 마저 준비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전시회도 일단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뽑아야겠다 뭐 나왔을까? 어 잘 나왔어 덤브라 쫙 만들고 이거 세워놓으면 진짜 예쁘겠다 이거 다 같이 들어있는 거 갖고 싶어 나 하나도 좋아하고 뭐뭐도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하나만 더 뽑아? 저런 거 뱀다 뱀다 마스터푸드 신호사이즈 생각보다 작네 이렇게 딱 잡고 숨 숨 이렇게 꽈당했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샤아 가위랑 자꾸 가위도 있어 이런 게 있다잉 주무양 어디랑 스코프 덕 스코프 덕 스코프 덕이 없어 샤아 가위도 있어 아 진짜? 샤넬 뭔데? 샤넬 뭔데? 샤넬 뭔데? 진짜 모르겠어 지진아 사랑하고 나하고 있어 샤넬 디지몬에 나왔던 데카덕 시계탑이 트레이드 마크란 말이야 키사템 키사템이 일본 다방 진짜 말 그대로 다방 다방 미안 토크 가야 돼 좋아 낸신동자의 호텔 물이 있는 것 같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내가 처음 하지 마셨어 진짜 이쁘다 진짜 도시에 바다가 있네 바다의 도시낸신동 아닌 것 같은데 왜왜왜 가자 가자 힘내다 힘이 난다 갑자기 날씨도 너무 좋다 그니까 솔직히 긴 자가 재미가 없었거든 약간 시간 낭비한 느낌 우리 긴 자를 가지 말고 바로 열기로 떨어졌어야 했어 그니까 이렇게 계획 없는 여행 처음인데 정말 체질에 맞다 너무 좋다 빨리 날아오라고 대박 너무 좋다 이런걸로 먹어도 되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맙다 아무튼 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